흔스러워! 이번엔 기대나 머뭇어버립니다! 오늘 무조건 이기겠다. 이 갈구 없었냐고. 갈아치자. 갈아치자. 우리 무조건 이기겠다. 갈아치자. 갈아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기르세요. 그런 말 하지마. 아, 떨리니까. 아, 진짜 훌리해. 구성이. 어, 벌써 여기가 들어갔어요.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떼워버려야 해 불길한 것들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최고 해야 해 이상하고 온 세상이 더 마름답게 빛나고 거리는 환한 미소로 멈추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 이건 꿈이 아냐 이제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을 없앤 거야 이건 꿈이 아냐 이건 꿈이 아냐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고 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각오했어 나의 기세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작은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일이야 이젠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새로워 볼까 각오했어 나의 기세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이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 오진 않겠어 어디 흘러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어이구 유경 깜짝이야 뭐야 보여줄 알겠어 형! 너무 멋있어서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멋있어서 무서워 여기를 그냥 뮤지컬 공영장으로 만들었어 저희는 계속 보고 있었잖아 이분들의 리액션을 진짜 뭘 이해선은 이걸 세수를 하는 줄 알았어 계속 세수를 해 계속 이해선아 나이저구? 이해선 이해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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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제가 이해선이 그룹이 싫은데 지금 리액션이 나올 티미를 안 보고 있어요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기 싫어하시나 리액션이 다음 노래 하셔야 돼요 노래하셔야 돼요 일단 따라 하셔야 되죠 노래하셔야 돼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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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로드가 지금 에덕씨의 무대에 C.S입니다 네 에덕을 여기서 빼드리겠습니다 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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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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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 말 잘 모르고 꼼까마 타고 시집 가서 고추다 내 꿈에 시집살이 하셨던 내 험한 세상을 터진 곳에 눈물로 사셨다네 3년은 피를 앞에 3년은 눈을 긁고 또 3년은 입을 벗고 시집살이 아쉽다네 시집살이 다시 시집살이 아쉽다네 시집살이 아쉽다네 시집살이 아쉽다네 시집살이 아쉽다네 시집살이 아쉽다네